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 분들과 상담 필요하시면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보험이 있긴 한데요. 추가로 암하고 치매보험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우선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나이는 55세고요. 네,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메리초화제 알파플러스 한 9만 몇천 원짜리 하고요. 네, 이게 교통보험으로 2만 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로 암보험하고 치매보험 관심이 있으신 건데요. 네, 저희 조석훈 전문가 바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인사 나눠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혹시 언제 가입한 보험들입니까? 지금 가입하신 보험들이? 메리트는 2016년에 가입했고요. 우체국은 한 2009년 정도 가입했어요. 혹시 5년 안에 이렇게 아프셨거나 보험금 청구하신 적 있을까요? 보험료 청구는 한 3년 전쯤인가 목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한 4, 5번 정도 다녔어요. 그러세요. 그 알파플러스의 암진단비가 있죠? 네, 한 천만 원입니다. 그러시면, 그러면 우선은 선생님 한 제가 한 6만 원대면은 암보험하고 치매보험 다 준비 가능하신 나이대시거든요. 그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괜찮으실까요? 6만 원 정도면? 네, 암하고 치매 다 해도 6만 원이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 갱신형으로 해서 암 한 2천만 원, 한 3천만 원까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세부적인 한 6만 몇 천 원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암 3천만 원, 유사암 한 천만 원 정도, 그리고 치매보험 경증 500만 원, 중증도 1천, 중증 1천, 파킨슨병 진단비까지 해서 아마 7만 원 안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개 준비하신, 원하시는 거 생각하신 그 보험료보다 더 저렴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무해지 암보험, 치매보험으로 설계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갖고 계신 보험 외에도요, 추가적으로 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요, 저희 보험삼유고 전문가 분들과 자세한 상담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는 문자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네, 뒷번호 0192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추석 때 고향 갔다가 어머니의 건망증이 부쩍 심해진 걸 느꼈어요. 치매가 걱정스러운데 5만 원 정도의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우선 추석 명절이 지나고서 이와 비슷한 사연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추석군 전문가님, 치매 보험 5만 원 정도의 준비가 가능하실까요? 5만 원 정도면 경증에서 중증도까지 해서 굉장히 가득차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저도 추석 때 고향에 갔다가 어머니께서 음식물을 조리하시다가 태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같았으면 이제 뭐라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제가 치매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치매 보험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있었을 때 어머님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보험은 당연히 제가 먼저 해드렸고 잠시 뒤 제가 치매 보험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답변으로는 5만 원도 가능하고요. 연세, 지금 우리 문자주인 선생님의 연세하고 생년월일 역시 저희가 전화나 답장 보내드리면 알려주시면 문자 답장이 맞춰서 생년월일 따라서 정확한 보험료 때 5만 원보다 이하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나도 궁금한 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보험 365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638-3999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문자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일지 화면 통해 함께 보시죠. 네, 뒷번호 7163님이시고요. TV 광고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올 초 자궁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니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험료를 안 줘서 현재 소송 중입니다. 병력도 다 말했고 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정말 보험료 못 받는 건가요? 현재 소송까지 가신 건데요. 설계사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 병원 다닌거나 실손 보험금 청구하신 거나 이런 부분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설계사분한테 다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저도 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병원 간 거 떠오르라고 하면 정말 안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조금 대응 방법도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가입 시점입니다. 가입한 지 1년도 안 지나서 이렇게 안에 걸릴 경우 이런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좀 미루거나 이렇게 거절을 해서 시간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정말로 설계사에게 병력을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누구의 잘못인지 과실을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의 과실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의 과실이 많은지 그래서 설계사가 정말로 병력을 누락을 시켰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보험금 다 지급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지급 받은 보험금에 관련해서 보험사는 설계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입했을 때 TV 광고를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 했는데 전화로 가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만나서 가입을 하셨는지 조금 따져보셔서 요즘은 문자메시지나 카톡 그리고 전화상에서도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찾아보셔서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필사인을 직접 하셨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따지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증권이나 가입 제한서 상품설명서를 받으셨는지 집을 한번 찾아보셔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보험사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들 저희 두 분 전문가 분들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시청자 한 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리모델링 해드리는 보험 리모델링 시간 가져볼 텐데요. 조석훈 전문가님, 오늘 어떤 분의 사연 만나볼까요? 네, 제가 최근에 IT회사 부장님을 만나서 결과를 나온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을 오랫동안, 사무직이라든 한 회사의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다니셨죠. 그러다 보니까 친분이랑 아는 분들도 많이 알게 돼서 그리고 과거에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가입을 시켜달라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하나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CI보험을 5년 갱신형으로 해서 30년 동안 납입하는 그리고 25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죠. 도와달라 하고 나도 보험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40대 초반에 가입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쭉 유지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보험도 많이 내다 보니까 내가 실손보험이 없다는 것을 2015년이 돼서, 40대 중반이 돼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료도 역시 기존에 처음 가입했던 보험이 워낙 많은 보험료다 보니까 10만 원대면 실손보험이 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몇 개 보다 보니까 내가 큰 질병 걸렸을 때 몇 개 더 대비를 해야겠다고 해서 또 그분한테 가서 이번에는 3년 갱신형으로 해서 2016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50만 원 가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이어서 한 번 올랐고요. 여기서는 한 번 올랐고 이거는 이제 올해 곧 몇 개월 뒤에 오를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되는 거, 한 번 오르는 걸 느꼈죠. 그리고 나서 올해 또 오르는 걸 느끼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는 거나 조금씩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주식도 보고 보험도 보면서 방송 보시다가 연락 주셔서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 한 20%밖에, 20%도 안 되게 납부를 하셨고요. 앞으로 한 1억 넘게, 올라갈 보험료라면 실질적으로 1억 300만 원이 아니라 1억 몇 천만 원까지 내야 하시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 방송 보고 이렇게 연락이 되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조석훈 전문가와 우리 51세 남성분의 현재 보험 가입 현황 짚어봤는데요. 월 보험료가 현재 50만 원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비싼 만큼 좋은 보험이었을까요, 전문가님? 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2013년도만 해도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정보 시대였지만 보험 관련돼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신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야겠다 느끼셔서 이제 상담하신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게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CI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방보험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40대 때는 필요했습니다. 필요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가 아내를 혹시 위해서 준비할 수 있었으나 이제 거의 대학생도 다 됐고 한 명 같은 경우는 사회를 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사방보험금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80세 만기라는 거 그리고 납기는 30년 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짧은 보장, 길게 내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 짧은 보장이 굉장히 잘못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회사에 올인을 하셨어요. 한 개 회사. 우리 그 주식 다 하시잖아요. 비트코인도 하시죠? 자, 그 가장 우리가 누구나 듣던 명언이 뭡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버린 거예요. 보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비교해서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IT주, 금융주, 바이오주. 바이오주가 요즘 안 좋으니까 다른 것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해야 되는 것처럼 보험회사도 여러 회사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설명을 그런 것들을 알려드린 그런 가입 현황이었습니다. 네, 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점도 문제가 있지만요. 보장이 부족한 점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입하신 보험 꼭 보장 분석 받아보시고요. 철저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 분들,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으로 계속해서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희환 전문가님.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유독 우리 사연자분이 가입한 CI보험이 나쁜 건지 아니면 CI보험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건지 궁금해요. 일단 CI보험이 조금 다른 보험, 일반 건강보험보다도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도, 이제 2005년도부터 CI보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험이 CI보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CI보험이 대부분의 보험이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도 조금 더욱더 유리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에 와서는 CI보험이 현재 보험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이런 배포 자료를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CI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암이나 뇌졸증 관련해서 항상 보험금을 지급받는 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암이나 일반 뇌졸증으로 진단받았을 때 CI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절대 지급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암에 관련해서 CI보험 약관을 조금 보겠습니다. 약관상에 이제 몇 가지 한 다섯 가지에 관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번째로 나항에 보면은 초기 전립선암 이게 남성분들 전립선암에 관련해서 초기는 지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손해보험이나 화재보험사 같은 경우 전립선암을 일반암으로 보상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아니면 소외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상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CI보험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뇌질환에서 중단 뇌졸증의 약관을 보면요. 일반 뇌졸증으로 진단받으면은 보상을 안 하고요. 추가적으로 25% 후유장애, 영구적 후유장애가 남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CI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뇌질환에서 일반 뇌졸증이 아니라 중대한 뇌졸증에 걸리면은 후유장애 25% 후유장애 25%는 거의 혼자서 거동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혼자 밥을 못 먹거나 100미터 이상 혼자 못 걸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25%입니다. 다 합쳐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CI보험 유지하신 분들도 많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한 가지 더 과거에 생명보험사로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뇌질환에서 뇌출혈만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보험으로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와 있는 손해보험사나 화재보험사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감원도 주의를 당부한 CI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당장 저희 보험365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99번으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용자분의 보험은요. 보장 범위 외에도 비싼 보험금이나 짧은 만기 같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참 많았는데 이런 게 리모델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건지 리모델링 결과도 궁금하시죠. 저희 조석훈 전문가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희환 전문가가 CI보험 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 종목이나 아니면 거래 위험 관리 종목으로 그렇게 종목을 회사를 선정한 것처럼 CI보험도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위험하다. 보험금 많이 못 받을 수 있다.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하고 관리 받자. 관리를 하자. 이렇게 나온 거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관리 받는 종목에서 어떻게 바꿔드렸냐. 정말 2대 진단. 뇌질환, 심장질환 다 되는 거. 뇌출혈, 급성신경색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장질환, 모든 뇌질환 다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장기 20년 갱신형으로 해서 6만 원이 안 되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천만 원씩. 이거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뇌혈관질환, 뇌졸증, 중풍, 뇌출혈, 협심증, 만성신경색, 급성신경색 다 되는 거.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되는 것이 다 되는 보장이 되겠고 특정 수술비,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500만 원씩 될 수 있는 것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암보험도 이렇게 20년 갱신형으로 해서 3만 원, 4만 원이 넘지 않죠. 그런데 모든 암, 남성 전립선암, 여성이었다면 여성 생식기암 다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2천만 원에다가 갑상생암까지 포함해서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남성분 아까 49세 남성이 4만 원이 넘지 않게 2천만 원, 2천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청자분, 여성 시청자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암 3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2천만 원이 3만 원대 가능한 이유가 남성, 49세 남성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치매보험, 사실은 암과 이대질환은 70대까지 많이 걸리지만 70대가 넘어서면 확률이 떨어지고요. 치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해서 5만 원대에서 경증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다 천만 원씩 매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죠. 한 회사, 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게 아니라 전 회사들을 비교해서 같이 대화 나누고 2차 상담, 3차 상담 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보험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냥 낭비하셨다.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를 해드리고 비교 분석해서 알려드렸다는 걸 기존 실비보험은 유지를 해서 안에 있는 갱신형 특약들 그리고 왜 이렇게 비쌌는지 알려드리고 이제 5만 원대로 낮춰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9만 원이 19만 원이 됐죠. 얼마를 줄여드렸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 받아서 거래소 상장될 때 우리 막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0만 원을 이분께서 우리 부장님께서 이제 더 절약하고 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와이프와 생활비를 또 와이프에게 줄 수도 있고 생활비를 더 보탈 수 있게 이 만들어 드린 게 이 리모델링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월나비 보험료를 30만 원 낮춰드렸고 총 나비 보험료로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분들께도 이런 혜택을 드리려고 지금 리모델링 설명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결과 만나보셨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대 진단위, 수술비, 또 간편암과 치매까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보셨는데 총 나비 보험료가 8천만 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보험료 또는 부족한 보장 때문에 걱정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보험 365로 지금 당장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계속해서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자, 조석훈 전문가님 그럼 리모델링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 종목이죠. 금융감독원의 관리 종목을 당연히 바꿔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대질환, 모든 암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로 바꿔 드렸죠. 그리고 30년 굉장히 많은 기간입니다. 오랜 기간이에요. 그래서 20년으로 변경해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시 나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면제 혜택이 있는 이대질환 보험으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혹시나 건강하실 게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뇌질환과 심장질환이 발생했을 때 암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도 더 이상 내지 않는 것들로 16개 이상 회사들을 비교해서 알려드렸고요. 암내 심장질환 이렇게 더 큰 보장 범위로 더 적은 보험료로 해드린 사례가 되겠고요.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혜택들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한 리모델링은요. 1석 2조를 넘어서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다른 분들도 리모델링에 대한 문의나 신청 계속해서 아래 번호로 가능하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무료 리모델링 여러분과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앞서 전화와 또 문자 상담으로 언급이 됐던 또 리모델링에서도 중요하게 짚어본 치매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희환 전문가님. 이 치매 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길래 치매보험의 필요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치매에 걸리는 게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분포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훨씬 더 치매에 많이 걸리고 있고요. 지금 분포도 보시면 여성분들이 약 70%입니다. 남성분들은 그에 반해서 30%인데 남성분들은 그 전에 치매가 걸리기 전에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그 전에 먼저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치매 관련해서 연령대에 언제 걸리느냐 바로 70세 이상 때에 많이 걸리고 특히 85세 이상이 약 치매 전체 환자 수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 83세고 여성분들이 87세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성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치매에 더욱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이 에스트로겐인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50대 되면 이제 왕경기라고 하죠. 폐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오는 증상이 바로 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이 조금 심해졌을 때 이럴 경우 병원을 내방을 안 하시면 이게 바로 나중에 치매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리면 가장 문제인 게 바로 치료비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지금 현재 관련해서 치매의학적 기술로는 완치라는 건 없습니다. 치매를 늦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활치료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바로 이 간병인이 문제를 하는 거죠. 1년 정도의 간병인 비용을 보면요. 한 2,054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로 했을 때 171만 원 정도가 드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한 1명에서 2명 정도. 그러면 이 치매에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의 이런 간병 비용을 낼 거는 바로 이제 자녀분들이나 배우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요즘 정말 살기 힘들잖아요. 부부가 둘 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집 안 채를 사는데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에 171만 원 정도의 우리 부모 간병비를 낼 수가 있을지가 정말 의문점이고요. 만약 배우자가 우리 배우자를 치매를 간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소요되는 시간과 그 다음에 건강적인 이런 부분 체력적인 부분이 더욱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령별로 치매 발병률을 보시면 지금 70세 이상 분들 같은 경우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5세 이상이 38%입니다. 그리고 치매는 이제 뭐 경증 중증을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하단에 보시면은 최경도 0.5점일 때에는 지금 보험사에서 치매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1점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CDR 척도 1점이 전체 치매 환자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도 2점 같은 경우가 약 한 26% 3점 중증 같은 경우는 16%죠. 그래서 치매보험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1점, CDR 척도 1점인 경증을 보장을 하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되고 예전에 나는 치매보험 준비가 됐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생명보험에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 다 중증 치매시만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와 있는 치매와 내가 예전에 가입한 치매보험 꼭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통계 자료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증 치매를 보상하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경증 치매 같은 경우 보험사들마다 가입 기준이 조금 다른데 최소 5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통계 자료에서 1점의 환자 수가 거의 40%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경증을 먼저 많이 보상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치매보험의 만기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치매보험 관련해서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만기를 80세 만기나 85세 만기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통계 자료에서 봤듯이 85세 이상이 치매 걸릴 확률이 약 한 30%가 넘기 때문에 만기 또한 90세나 95세로 만기를 꼭 설정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치매보험금을 어느 분이 받으실지를 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중에 치매에 걸렸으면 치매보험금을 내가 받는 걸 당연히 모르겠죠.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이럴 경우 우리 배우자나 자녀분한테 꼭 보험금 청구인을 지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자녀분한테 지정을 하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 이유는 남성분들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 자녀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럼 나한테 가장 잘 아는 자녀한테 지정을 해 두시면 나중에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요양병원에서 쉽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보험을 잘 준비해 보시는 꿀팁까지 김희한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보험365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희한 전문가가 말씀하신 조건에 부합하는 실제 치매보험 플랜도 만나봐야겠죠. 플랜은 조석훈 전문가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가격과 보장을 두루 만족할 만한 플랜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큰 고모, 따님, 누나죠. 친척 누나의 남편분이 치매보험을 가입했는데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하면서 증권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건 진작 알려주지. 왜 이제 와서 알려주냐 했더니만 오히려 가까우니까 더 어렵다 하면서 그래도 보내주셔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알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잘못 가입했어요. 경증 치매를 100만 원밖에 안 가입했고 중증, 중증도에 그냥 가득 차게 되어 있고 파킨슨 이런 특약들도 전혀 없이 보금료 때는 막 7, 8만 원씩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우리 친척들도 안타까운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면 가입 연령은 이렇게 70세까지 가능하고요. 90세, 95세, 100세 만기로 하셔야 됩니다. 비갱신형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20년까지 가능하고 무해지 환급형을 해야 된다. 치매보험도 무해지 어린이보험처럼 무해지 치매보험으로 해서 저렴하게 납기말료 후 원금 이상 될 수 있는 거 내 보험료 100% 이상 받을 수 있는 걸로 해드리고 그리고 경도 치매가 이렇게 500만 원이 최대 치매다. 그런데 과거에는 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이 최대이긴 하지만 이거를 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 친척 누나의 우리 남편 형님께서는 100만 원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거고 이렇게 중증도 중증 치매까지 2천, 7천까지 그 이상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단계까지는 우리가 지인 같은 가족과 함께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기고 의식조도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기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지켜가야죠. 최대한 완치는 안 되겠지만 병원과 약 치료를 하면서도 늦춰가야죠. 그러다가 조금 힘들어지고 더 아파졌을 때 이런 비용들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런 간호 비용들을 챙겨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만은 회사마다 전체 있는 게 아니라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2점만 돼도 이 보험료 안 내게 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랜으로 해야 치매보험에 오른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간편 치매보험 플랜 만나보셨는데요. 이 부분 참 중요하죠. 경도 치매부터 보장이 가능하고요. 납입면제 혜택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전문가 분들과 상담 나눠보시고요. 앞선 혜택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번호 022638-399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훈 전문가님, 그럼 가입 조건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치매 관련된 1년 안에 증상이 없으셨고 5년 안에 뇌 관련된 질환과 치매 관련돼서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이 플랜 가입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가장 큰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시청자 문의 중에서 이 치매보험을 5만 원대에 가입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입원 플랜이 그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뿌듯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원했던 것들을 살 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생각지도 않게 할인받을 때 제가 두 번째 거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5만 원이었던 것을 한 3만 5,450원 정도로 맞춰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물론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 아까 이 플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도 치매 진단비 500만 원, 이 납입 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점부터 5점까지인데 5점이 가장 안 좋은 척도인데 1점은 아까 의사소통이랑 우리 일반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2점일 때 납입 면제를 해주겠다? 보험료를 10년, 20년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 안 낼 수가 있고 다른 진단비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냐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경도 치매 500만 원 해야 된다라는 건 중증, 중증도 천만 원씩 이상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보험료대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3만 원, 여성분들은 다 3만 원대죠? 그리고 남성분들 5만 원대, 3만 원대인데 아까 제 친척 같은 경우에는 40대인데도 7만 원이었으니까 어떻게 가입하신 겁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치매보험 굉장히 많이 가입하시고 문의를 해주시는데 과연 내 보험료대가 여기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는 올바른 치매보험의 옥석을 가릴 때가 됐습니다. 네, 간편치매보험의 주요 담보와 가입 금액 그리고 보험료와 환급률까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아래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2638-3999번 전화 주시고요. 또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명쾌한 상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석훈 전문가님. 저희가 치매보험 플랜 만나볼 때 꼭 특별한 서류를 하나씩 만나보곤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증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금액입니다. 지금 62세인데 57년생이시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실질적으로 63세인데 3만 7,900원에 이렇게 경도 중증도 그리고 파킨슨병 진단비까지 15년 납 90세 만기로 해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세 넘으신 분들도 이 정도 보험료 때요. 그리고 게다가 갱신이 아닙니다. 갱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보험료 오를지 많을지 이런 고민도 하실 필요 없고요. 중증도 납입 면제까지 되는 이 치매보험 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가족이 준비한 보험인 만큼 정말 믿음직한 치매보험 플랜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간편치매보험에 대한 어떤 고민이든 저희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공리 2638-3999번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간편하게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보험 365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로 뜨거운 감자가 된 소식 긴급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인데요. 김희환 전문가님,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 베이비붐 세대인 55년생부터 63년생 분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약 한 그때 당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한 9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운전을 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첫 번째가 이제 동체 시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동체 시력은 움직이는 사물을 조금 보는 건데 그래서 반사신경이나 더 나아가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고연령 분들 같은 경우 운전하실 때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고 있고 요즘 TV에서 보셨다시피 갑자기 운전하고 있다가 지하철 밑으로 차가 들어가 있는 이런 사고 거의 다 70세 이상이나 80세 이상인 분들이 운전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통계에서 한번 보시면요. 통기자료 보시면 2014년도의 사고율과 2017년도의 사고율에 관련해서 이렇게 12.3%로 많이 3%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3%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인구소로 따졌을 때 6천 명이 더욱 더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봤을 때는 65세부터 69세가 한 7%지만 80세 이상 같은 경우 18.5%로 이렇게 더욱 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마음은 20대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운전은 조금 다릅니다. 운전은 특히 비오는 날 저녁일 경우 젊은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잘 안 보이고요. 특히 주차할 때 더욱 더 안 보이죠.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후진 주차할 때 이런 경우 아이들을 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자동차에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서 다 보인다고 하지만 그런 차들은 워낙 고가인 차량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타기에는 조금 힘든 차량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여성분들도 많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꼭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고령자도 엄연히 이동권이 있기 때문에 또 강요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이런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완전 별개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에 관련된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의무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을 왜 들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형사 입건이 안 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드는 거죠. 총 3가지에 관련된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형법상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주행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나 택시분들 같은 경우 사람이 내리기 전에 출발하는 개문 폐차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 중과실을 저질렀을 경우 형사 입건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한테 형사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를 먼저 하셔야 되지 형사 입건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민사 합의. 그래서 합의를 총 두 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2대 중과실 저지르면 나라에서 또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벌금을 내야 되고 또 민사 합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비용이, 목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12대 중과실에서 면책이 되는, 보상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강화됐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행여, 나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12대 중과실에 음주운전 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는 이 운전자 보험이 가입 금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뭐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 500만 원. 뭐 벌금은 국가에서 최대 내릴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이었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해자 합의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대 1억 5천 원까지 준비를 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게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합의금 같은 경우 3천만 원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억 원까지 준비해 두시면은 나중에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보험 365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 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99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조석훈 전문가님, 이런 동향을 반영한 신규 담보나 플랜도 혹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고가의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최근에 며칠 전이었죠. 고가의 차를 박았다, 사고가 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 후드티를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연예인 옷장 사시는 옷을 팔아가지고 몇 억씩 매출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실시간 검색어라든가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후드티를 팔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 저렴한 보험료대로 해서 운전자 보험이라도 준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그리고 나의 실수가 아니어도 20대 80, 70대 30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차량이 너무 고가였을 때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 벌금 아까 대금 여기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교통사고 처리 보장 1억까지 될 수가 있고 이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 이거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제가 간병인 관련돼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만 원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상해로 입원을 했을 때 가족들이 누군가 와서 좀 돌봐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간이라 여유가 있으신 가족들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간병인을 요청하게 되면 그 간병인이 발생하는 하루에 대한 비용들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안 쓰면 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간병인을 쓰는 게 낫습니까? 안 쓰고 만 원 받는 게 나을까요? 쓰는 게 낫겠죠. 그런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추후에 상해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 간병인이 필요하게 됐을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교통사고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 4년 좀 넘어 5년 정도 돼가는데 왼쪽 손 여기 상처가 여전히 있어요. 여기 핀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핀을 빼야 되는데 핀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을 때 방송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걱정하실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 홀로 진짜 한 팔로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일반 안 아팠을 때 몇 분이면 되는 것을 진짜 수십 분 한 시간 걸려서 입었었던 그리고 밥 먹고 생활을 한 일주일간 하고 또 깁스하는 그 두 달 세 달 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입원했을 때 제가 이 특약만 이 특약이 있었어요. 이게 특약이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특약이 있었더라면 이 특약으로 해서 혜택을 당연히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는 이제 기본 계약이 되겠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들 자동차 사고 보상 지급, 상해사고 보장금,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 포함과 제외 이렇게 여러 가지 상해 관련된 그리고 간병인까지 교통사고 처리 보장 1억까지 해서 김현 전무가 얘기했던 그 추가적인 혜택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에 가능하냐. 얼마에 가능하냐면 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상해만 말씀드렸는데 질병, 간병 입원 일당도 넣을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만 원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 원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어떤 질병으로 입원을 했는데 내가 간호인이 필요해요. 치매든 아니면 뇌졸중이든 아니면 암이든 아니면 급성 식중독이진 해서 누군가 필요한데 가족이 못 왔을 때 이걸로 인해서 간호인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8만 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간호인 비용을 회사에서 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안 사용하겠다면 만 원 주겠다라는 겁니다. 만 원 받으실래요? 간호인 비용 쓰실래요? 간호인 비용을 쓰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약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어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자녀가 아팠을 때 자녀가 휴직을 내거나 휴가를 내거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운전자 보장과 신 특약으로 해서 인공관절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지금 보십니다. 만 원대로 해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질병 간병 입원 일당들이 들어갔는데도 만 원, 2만 원대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보험들 들지 마시고 꼭 저렴한 보험료로 업그레이드 혜택들 될 수 있는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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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